이 근처에서 매복을 해야겠다. 그렇지. 어? 광수야. 제가 한 번 발전 파파라치가 되는데 그동안 늘 찍혀오기만 하셨죠? 이번에 찍을 수 있는. 현재 공원 두 곳에 카메라가 찍혀져 있습니다. 카메라 찍어서 여러분이 직접 파파라치가 되어서 승대 팀원의 사진을 몰래 찍으면 됩니다. 몰래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20개는 카메라로요. 몰래 찍어야 돼요? 아니면? 파파라치가 원래 몰래 찍어도 돼요?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데 내지를 모으셔도 되죠? 네가 선으로 묶은 다음에 찍어도 되죠? 문쿨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출발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유리해 그러면 멀리서 당겨서 못 찍잖아. 진짜미 써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편견한 거예요. 네, 기분은 잘 맞지? 제가 편견했을 해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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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쪽 보지마! 저쪽 보지마!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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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쪽 보지마! 뒤쪽 보지마! 아! 거기있다! 거기있다! 어디! 어디! 어! 어! 카메라 켜져 카메라! 온다! 광수 온다! 야! 어서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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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 카메라!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수지 씨! 수지 씨! 수지 씨! 사진 찍어주세요! 수지 씨!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수지 씨! 수지 씨! 수지 씨! 죄송합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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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서 할게. 아찔. 죽었어?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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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충분해. 왔어 왔어. 재석이 형.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야 그걸 왜 뺏기냐. 형 나 안 지켜줘요? 어? 아 뭐하시는 거였어? 나 안 지켜주잖아. 야 종국이 이거. 이거 무서운 거 봐. 이거 괴물이야 괴물. 이거 수아레지하고 뭐가 달라요? 수아레지하고. 해기빨인데 해기빨.